오즈의 마법사 9장 네 번째 영상입니다. 자기들의 여왕이 무사해서 기뻐하던 쥐들이 토토 때문에 놀라서 도망을 가니까 나무꾼이 토토를 꼭 붙잡고 토토가 쥐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안심을 시켰어요. 원 바이 원, 하나씩 하나씩. The mice came creeping back. 쥐들이 came back, 돌아왔어요. Creeping 분사고문,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입니다. 쥐들이 살살 기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토토는 다시는 짖지 않았어요. Although,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영어의 어순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비록 although 이하일지라도 이렇게 하지 않고 앞의 말에 이어서 그러나,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토토가 다시 짖지는 않았지만 He tried to get out of the woodman's arms. 그 토토는 그 나무꾼의 팔에서 get out of, 빠져나오는 건데 Try 다음의 2가 나왔어요. 자, 이것도 구장의 첫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 건데요. Try 다음의 ing가 나오면 한 번 해보는 거고 Try 다음의 2가 나오면 뭐를 하려고? L을 쓰는 건데. Try 다음의 ing가 나오면 행위에 성공을 한 거고 Try 다음의 2가 나오면 행위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토는 나무꾼의 팔에서 빠져나오려고 and은 썼는데 빠져나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빠져나오겠다고 그냥 발버둥만 친 거예요. And would have bitten him? 주어인 he, 토토가 동사 1번 tried. 동사 2번 would have bitten. Mitten은 바이트의 과거 분사니까 그 나무꾼을 토토가 물었다는 게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이죠. Had they not known very well? 자, 이 부분이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식은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라는 조동사 중에 하나와 have pp 완료형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절에 would have pp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had they not known very well? 여기에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에 붙는 if가 여기는 없어요. 지금 if는 생략이 된 겁니다. 이렇게 if가 생략이 되면서 조동사 had가 주어 앞으로 나가서 had 주어 pp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문장에서 had they not known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 not가 들어가서 부정의 뜻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식이라는 거는 알았어요. 이제 본문을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그 토토가 아주 잘 알지 못했더라면 토토는 그 나무꾼을 물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if가 있는 문장으로 풀어 쓴다면 if he had not known very well, he would have bitten him.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토토가 무언가를 잘 몰랐다는 건데 뭘 몰랐다는 거냐. 생략된 that 이하를 몰랐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he was made of tin. he는 양철 나무꾼이고 make of는 무언 무언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make of tin은 양철로 만든다는 건데 what's made, 수동태예요. 그 나무꾼이 양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토토가 잘 알지 못했더라면 토토는 양철나무꾼을 물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 즉 팩트는 뭐냐면 그 나무꾼이 양철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토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하가 양철나무꾼을 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철로 만든 사람을 깨물어봤자 자기 이빨만 아프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가정을 해본 겁니다. 양철나무꾼이 양철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토토가 잘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그랬더라면 토토가 저 나무꾼을 물었겠지? 왜 이런 가정을 해요? 나무꾼한테 잡힌 토토가 너무나 심하게 몸부림치는 걸 보고 생각해낸 가정이에요. 어휴 저러다 깨물겠네라는 데서 비롯된 가정인 거죠. 어쨌든 토토는 나무꾼의 품에서 벗어나지도 못했고 나무꾼을 깨물지도 못한 겁니다. Finally, one of the biggest mice spoke. 마침내 가장 큰 쥐 중에 한 마리가 말을 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 쥐들은 하나씩 하나씩 살살 기어서 돌아왔고 토토는 다시 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토는 나무꾼의 팔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 나무꾼이 양철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토토가 잘 몰랐다면 나무꾼을 물려고 했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가장 큰 쥐 하나가 말했습니다. Is there anything? 의무문이죠. 무언가 있나요? That 이하와 같은 무언가.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It asked. 가장 큰 쥐가 물었어요. To repay if. 당신한테 보답을 한다는 건데 To repay. 부정서의 부사 적용법 중에 목적입니다. 당신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있나요? We're saving the life of our queen. 우리 여왕님의 목숨을 구해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있나요? Nothing that I know of.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That 이하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글자 그대로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Not that I know of라는 관용어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not 대신에 nothing이 쓰였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Answer the woodman. 양철나무꾼이 대답했어요. But the scale crow. 하지만 허수아비가.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는 허수아비를 가리키면서 다음에 with straw까지 이어집니다. We've been trying to think. 자 다시 한번 trydam의 to가 나왔어요. Trydam의 ing가 나오면 한 번 해본다는 시도. trydam의 to가 나오면 뭐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노력의 뜻인데 trydam의 ing가 나오면 행위에 성공을 한 거지만 trydam의 to가 나오면 행위에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허수아비는 생각을 하려고 야만 썼어요. 시제는 had been trying. 현재 완료 진행의 과거형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은 과거에서 시작돼서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막 끝난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허수아비는 아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but could not 주어인 who 즉 허수아비가 동사 1번 had been trying 동사 2번 could not could not think가 생략이 된 거죠. 허수아비가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trydam의 to가 나오면 행위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두 번째 동사에서 행위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because his head was stuffed with straw 허수아비가 생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허수아비의 머리는 지퍼로 was stuffed with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얘는 머릿속에 뇌가 있지 않고 지퍼락이만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said quickly 허수아비가 재빨리 말을 한 거예요. oh yes yes there is one thing you can do 맞아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you can save our friend the cowardly lion 당신들은 우리의 친구인 겁쟁이 사자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쟁이 사자를 구해달라는 거죠.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는 겁쟁이 사자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겁쟁이 사자는 양귀비 꽃밭에서 자고 있어요. 한마디로 잠자는 우리의 친구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가 상당히 아이러니칸한 장면이에요. 텍스트의 내용은 분명히 허수아비가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생각을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쥐들이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쉽게 대답한 양철나무꾼과 달리 허수아비는 아 이 친구들이 도와주면 사자를 살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허수아비는 두뇌가 없고 거기 다 지푸라기만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양철나무꾼하고 허수아비하고 누가 더 똑똑해요? 당연히 양철나무꾼이 더 똑똑해야 돼요. 그런데 왜 매번 해법을 제시하는 거는 허수아비일까요? 텍스트에서 말하는 것과 텍스트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서로 다른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은 텍스트 내에 해답이 있습니다. 허수아비는 had been trying to think.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머리는 좋은데 머리만 믿고 까불다가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머리는 썩 좋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허수아비는 자기 머리에 뇌가 없다는 걸 알아요. 즉 자기가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허수아비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허수아비가 매번 기발한 아이디어로 일행을 위험해서 구해낸 것은 자기의 약점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이 소설을 어린이용이라고 간주해서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이 소설을 보는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거예요. 물론 성인들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노력 끝에 얻어진 허수아비의 지혜는 앞으로도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양철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아까부터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머리가 지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양귀비 꽃밭에서 자고 있는 우리의 친구 겁쟁이 사자를 구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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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